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2022년 마지막 정산 영상입니다. 올해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해주신 모든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. 내년에도 더 킹받는 영상과 재미로 시청하는 분들의 눈과 마음을 저격할 테니 계속되는 응원 부탁드립니다. 시기 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그건 100% 갯벅 뭐든 갯바라 마치 템프로 됐어 보인 각본자인 대본 텐션을 업을 해야지 제대로 난 이 게임에서 아크로백 내 랩들은 전부 다 강으로 해 돈 벌어먹지 못해 나를 바라보는 래퍼들은 말하더군 진짜 개 지읏대 돈 되는 송 그 박에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딥해진 기운 탓에 쟤네는 챙겨야 돼 품위를 여긴 힙합 사는 곳이 아냐 거기 발라드 래퍼 난 여기에 진짜를 베칠 테니 넌 발라드를 해줘 쟤네는 얼굴이 먹혔어 돈벌어 족된 건 나였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 내 음악 취향을 바꾸면 그게 더 멋있어 보일까 야 그냥 간 바이오 스피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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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던대로 퍼게프 지을까 저기 빙시 병시 병시 제대로 된 것들에만 투자 날 깎으려 하는 애들에게 난 장애아 선생의 마음으로 봐 멋있는 조각가의 꿈을 심어줬다 난 했던 대로 외줄 타서 리듬 타지퍼 에프컵 그때 비비바른 한 래퍼가 내게 말을 건다 형 만나서 즐거웠고 아우 이 쟤 손님 처음 봐 바로 먹지마 나 꼬르면서 말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때 그 사람들은 공식 전액 밀병기 아름다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